자 알스벨드 경기장. 1963년 설립된 피어재펜 전용 경기장으로 특히 이곳은 우간다 멤버들의 훈련을 도와줬던 챔피언 야코가 2013년도 피어재펜 최고 기록을 수립한 곳입니다. 대회 앞서서 우리 시장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시장님이에요. 얼마나 이게 올해 개최가 돼 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역사요. 50년, 반백 년 동안 계속. every year? yes, every year. there were farmers and there is a lot of water here. and there are this water you have to jump over by with long poles. and farmers jumped. the history, whole history. yes, 500년. 이게 이미 500년이 된 거예요, 500년. 어머, 500년이 된 거. 시장님 저 물어보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럼 시장님도 어렸을 때 이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my korean is not so well. 뭐라 하세요? have you ever done that before? once. when I was young. but it is very hard for your ankle. 발목이 안 좋으신구나. 발목을 다치셨네. how old were you when you did it? 13. 13. 13? 어머, 14도 아세요? when I was a little girl. 13살 때 해봤다고요. a lot of success. and enjoy your stay here in lowpik. 아, 오케이. 저희 어머니랑 닮으셨어요. I don't know what you say. you, you, you resemble my mother. mother. you look like his mother. oh, okay. yeah. oh, okay. 아이고, 엄마 생각났어? 엄마 생각났어? 그래. don't cry, don't cry.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갑자기. 이틀 됐는데 뭘 엄마가 보고 싶어. It's my son. oh, oh, oh. so cute. cute. so cute. mommy. mommy. eh, 리안, traditional gift. oh, that's very nice of you. yeah. and, nice view. oh, beautiful, good. and what do you say?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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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컴퇴이의 년입니다. 이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이 스포스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견해진 이 스포스터링은 이 스포스터링에서 이 비교에서 한 일일에 이 비교에서 이 비교에서 대회 시간이 다가오자 대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한국 교미들이 나와주셨네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1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으면 외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대회 시작. 먼저 유소년부 경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회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그럼요? 역시, 좋아요는 날씨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 더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이놈의 예전히 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내는 사실! 이제 뇨라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더 오래 걸려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호선은 할 거입니다! 네 Romans 10만 원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서 군에서 전퇴근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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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